안녕하세요, 온아입니다. 오늘은 킹타이거 새우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같이 먹을 미니 주먹밥이랑 찍어먹을 노른자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둥글레차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대박.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잘라 먹으면 안돼요. 새로운 싱싱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희 쪽 Sul 너무 맛있어 탕수육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정말 맛있지만 그렇죠?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용 맛있게 먹어였던...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을땐 맛있을땐 맛있음 맛있고 맛있어 참기름 음.. 닭다리 바삭바삭 찹쌀떡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서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고소하고 깜짝놀랍니다 진짜 맛있을땐 정말 맛있을땐 너무 맛있을땐 너무 맛있을땐 정말 맛있을땐 너무 맛있을땐 정말 맛있을땐 정말 맛있을땐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